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가는 거 아닐까? 지금 이제 45분 나름 일찍 끝난 거지 오늘 저희 뭐 할까요? 뭐 할 것 같아요? 무슨 무대 할까요? 네, 로커 해주세요 무슨 무대 할 것 같아요? 왜 그래? 진짜 가꾸너다 이거 또 맞춰볼 사람 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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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허쉬 할 거예요 와우 아 저희 뒤에는 막 손 흔들어 손상도 그냥 반품이 아니 저희가 허씨가 계속 수록곡이다 보니까 녹화보다는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어때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 방송에서 보고 싶어요? 그러니까 녹화 잘해줘 이런 이런 메리저님에게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 저요? 갑자기 네 갑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메인 메인 메인저님 제 애교 들은 채도 안하는데 어떡해 여러분들이 시켰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시켰죠 그래요? 네 누구야 네 그래도 이뻐 써먹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아 이거 치워예요? 네 아 어 아 아 아 아 좀 얘기를 하는 건가 아 아 아 하 하 하 벌렛다 제가 안하고 아~~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아~~ 너무 좋아하는구나 근데 약간 특이한 거 좋아해요 막 혼자 하고 혼자 막 웃고 아 이거 재밌어요 아 이건 극한 직업 봤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난 때까지 계속 웃어서 영화를 못 봤대요 아 정이가요? 아 정이가 너무 귀여워 맞아요 맞아요 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웃었어요 딱 그거보다 그래서 영화는 지금 웃음을 왜 안들이잖아요 이거 지금 발빈한 톤입니다 감사합니다